아이고 265 요번 그거는 스크라치입니다 스크라치 올인 되는 사람 점심 사기 자 우리 선수 간만에 와가지고 카트비도 내가 냈는데 밥도 내가 사 아니야 아니야 안 살 수 있어 아유 니가 이렇게 하자미 아니 니가 설계한거야 내가 뭘 설계를 해 니 빼고 하려고 했는데 니가 한다미 내가 언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거가 지금 지난번에 최학교 가지고 브러치 키노니꺼야 다시 못뻔 어? 공가면 저래야된 하하하하 잘 할 수 있습니까 후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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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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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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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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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보기. 보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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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칠 수 있는데 있는데 아 올라갔다 올라갔나 엣지 걸렸나 아이고 아이오 니 잘됐네 딱 걸렸네 나는 파이브원 닌 포온이가 포온 언제 인도? 포온 맞나? 한개 더 췄죠? 포온일걸? 그래도 많이 안가네 야 오는 했다 오행해라 할사람들부터 아이오 아이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나 좀 쥐거죠 우영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고고 아 여기 아 아빠벨 아빠벨 세리뽀다 트리플 랜드 돈 주세요 아빠벨 빨리해라 고박에서 엎으로 차다가 니 보기했지 그래 미끄러워 갖고 난 그게 원장님 공인줄 알았어 전라갔나 그래 쌀이 아까 젤치고 드라이브할때 맘이 급했다 오! 들어갔다 잠시만요 어? 으음 으 아 으 아 으 돼 내 옆에 왔다 하하 전교수 우리 따라왔네 여기 있다 여기 아주 잘 왔다 버디 버디 아까비 파 아아 흠 아 아 아 아 어 어깨 오기 어 너 거 보기 더블이라고 뭐 이렇게 좀 너무 파 네 예쁜데 나이스 파 여기 있어 이렇게 갔잖아 그럼 4 4 5 5 5 6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